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17일역 모자라가지고 못 갔다 아니 이거 자세를 좀 아 씨바른다 다 깠네요 다 깠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나오냐 오케이 이쁘게 나오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을 좀 알려주실래요 아 니 삭소 개좋아야 되지 아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아 진짜 트수랑 외박한다고 생각하는 흙 없죠 여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스트레스 받아 지금 일단 켰긴 켰는데 아 뭐 진짜 왜 이렇게 아 저면에서 들고 있는데 목 주변이야 여기요 아 맞까 음 땡큐 음 땡큐 네 집 나왔어요 성 언니 집 나왔어요 제 자신한테 쫓겨났어요 집에서 제 자신한테 쫓겨났습니다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찍어보라고 아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아 성우님 지금 그 연우님 지금 그거 스튜디오에 계세요 아니요 아무튼 오늘도 손이 예쁘다 방송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천원 고마워 근데 원래 아침인사가 곤니찌하고 오하이오가 점심인사하고 곤방어가 저녁인사인가 그럴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냥 곤니찌하라고도 한대요 그냥 다 그냥 곤니찌하라고 한대 아침인사 저녁인사 그런거 없대 아 부마야 언제냐는 와난같은거 근데 중국인들은 와난 이런거 많이 하지 중국인들은 아침인사 저녁인사 좀 구별하지 골반이 이쁘게 나오지 이 바지가 골반이 이쁘게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나 좀 멀리가려고 왜 멀리가려고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